수메르송에 도착 우와! 드디어 수메르송에 도착했네! 아, 봤어? 저 사람들이 성에 들어갈 때 머리 위에서 뭔가 반짝거렸어 거기 잠깐! 너희 수메르송은 처음이지? 으악! 으, 어떻게 알았어? 허공에 너희의 정보가 안 나오니까 아, 수메르송에 못 들어가게 막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 아카데미아는 오히려 수메르송에 오는 여행객들에게 편리한 아이템을 줘 너희도 허공이 위대한 루카데바타님이 남기신 유산이라는 건 들어봤지? 허공은 모든 지식이 모이는 창고야 아카데미아는 수백 년 동안 허공에 대해 연구했어 그리고 마침내 허공단말기를 개발했지 수메르에서 허공단말기를 가동하면 누구나 허공과 연결할 수 있어 그리고 그곳에서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지 물론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수메르송이나 오르모스 항구 같이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허공단말기를 사용해야 더 빠르고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어 타이나리가 말한 허공단말기가 이거구나! 정말 엄청난 물건 같아! 두 사람은 운이 좋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지인이나 수메르에 오래 머무는 외국인만 허공단말기를 받을 수 있었거든 최근 들어서야 모든 여행객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 자, 이건 두 사람에게 주는 단말기야 우와! 나뭇잎처럼 생겼어! 손에 올려두고 신의 지혜로운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어 이걸 이용해서 지식을 얻으면 작은 쿠사나리 화신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한번 시도해보자! 신의 지혜로운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우와! 순간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떠올랐어! 특정 내용을 생각하면 바로 그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니! 정말 편리하네! 맞아, 그게 바로 허공의 힘이지 수메르성에 온 걸 환영해! 풀의 신의 지혜가 항상 두 사람 곁에 머물길 좋아! 그럼 허공을 사용해서 작은 쿠사나리 화신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자! 내가 한번 해볼게 500년 전 현자들이 잿더미가 된 페어에서 새로 태어난 신을 발견했다 지금은 정선궁에 살고 있다 음, 콜레이가 말한 거랑 비슷하네 이제 풀의 신을 만나는 법을 생각해보자! 음... 으이... 더 이상 정보가 안 느껴지네 허공이 이 질문에는 반응을 안 하는데? 음... 억지로 이 문제를 생각하면 뭔가 생각이 날듯 말듯 미묘한 느낌이 들어 아, 갑자기 너무 피곤해졌어 맞아! 역시 똑똑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할 건데? 어휴, 코끝이 찡해졌어 수메르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신을 정말 그리워하나 봐 너도 똑같이 느끼는구나 이제 좀 안심이 되네 우리가 수메르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이니라 답을 얻을 자격이 안 되는 걸까?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작은 쿠사나리 화신을 찾을 방법은 떠오르질 않네 일단 타이나리가 소개해준 사람부터 찾아가보자 아카데미아에 재직 중인 사람이라고 했지? 허공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편지에 쓰여진 주소가 성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 지금 바로 가보자 집에 있었으면 좋겠네 아카데미아에 за다른 cos에 들어가야 나 아키로 케어 ㄷㄷ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히히, 반가워! 혹시 니가 로하위야? 맞아, 무슨 용건이야? 타이나리가 널 찾아가라고 했어 뭐? 타이나리? 아, 잠깐, 스톱! 더 말 안 해도 돼! 저번 달에 발표한 글이 형편없다는 거 나도 알아 설득력 있는 데이터도 아니었고 이건 타이나리가 보낸 편지야! 어디 보자 아, 놀라서 위장병이 재발할 뻔했어 물어볼 게 있어서 온 거였구나 타이나리도 내 정보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나 보네 천부적인 재능이긴 하지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 작은 쿠사나리 화신을 만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풀의 신을 만나고 싶다고? 아, 그건 내 전문 분야가 아닌데 알겠어! 일단 허공에 한번 물어볼게 미안, 허공이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네 어휴, 너도 똑같구나! 자신만만하길래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줄 알았네 말했잖아! 내 전문 분야가 아니라고 난 일개의 연구원일 뿐이니까 허공이 풀의 신의 정보를 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겠지 내가 알기로 작은 쿠사나리 화신께서는 수메르에 돌아온 뒤로 정성공을 떠나거나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 음, 풀의 신이 신비주의 콘셉트일 줄은 몰랐네 맞아, 풀의 신은 좀처럼 밖으로 나오질 않으셔 누가 찾아오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지 만약 그렇다면 허공에서 그분을 만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이해가 돼 그럼 어떡해? 그냥 내 추측일 뿐이니까 조급해할 거 없어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는 건 어때? 좋게 좋게 생각하자고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꼭 나쁜 일은 아니니까 세상에는 허공을 통해서도 알 수 없는 지식이 있어 가끔은 불가능한 일을 포기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해 예를 들면 내 아이큐로는 3년에 한 번 논문을 발표하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타이나리는 1년에 3편을 쓰잖아 어헤, 알았어 이것저것 알려주고 도와줘서 고마워 천만에! 만약 올해의 아카데미아 학자 진급 명단이나 6대 현자 간의 관계 같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날 찾아오도록 해 으흠! 이것도 아카데미아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 하나라고 아휴, 예상은 했지만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적네 이제 어떻게 하지?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도 수마르성에는 더 이상 아는 사람이 없잖아 에? 누구? 맞아, 캐서린! 모험가 길드에는 자기들만의 정보망이 있잖아 히히, 어서 가서 물어보자 물어보고 싶은 게 남았어? 현자는 아카데미아 연구자 중 가장 높은 직위야 아카데미아가 설립됐을 때부터 6대 현자는 6학파의 최고 엘리트이자 각 학부의 관리자 역할을 했어 대현자라는 아카데미아의 최고 책임자 자리도 6대 현자 중에서 뽑아 지금 아카데미아의 대현자는 명론파의 아자르님이야 옛날부터 모든 현자들은 수메르를 위해 엄청난 공헌을 했어 허공이 수메르에서 보편화된 것도 다 그분들의 노력 덕분이지 물어보고 싶은 게 남았어? 이 문제에 관심 있을 줄 알았어 6대 학파는 각자 연구하는 영역이 달라 하지만 현자들은 아카데미아를 관리해야 하니까 서로 교류하는 경우가 많지 우리 생론파의 현자 나피스님은 성격이 까다롭기로 유명해 같은 연구원들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대현자 아자르님도 가끔 못 당해내실 때가 있어 나피스님을 못 본 지 꽤 됐어 중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나피스님이 바쁘셔서 운 좋게 내가 논문을 하나 낼 수 있었던 거야 물어보고 싶은 게 남았어? 잘 가! 너희도 나처럼 열린 마음을 가져봐 나왔네 아... 난 안 돼 난 안 돼 나왔네 난 안 돼 나왔네 너희도 나왔네 넌왔네 난 안 돼 난 안 돼 나왔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행자 그리고 페이몬 케서링!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모험가 길드는 언제나 두 사람을 도울 거야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해? 작은 쿠사나리 화신을 만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그렇구나. 수메르의 신을 만나고 싶다고? 잠깐만 기다려줘 미안하지만 허공에서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가 없네 내 개인적으로도 이 신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든 알겠어. 역시 똑같구나 케서링도 방법이 없으면 이제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 모르겠네 내가 한 명 추천해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수메르에는 우리 모험가 길드보다 정보력이 빠른 조직에 있어 도금여단이라는 크고 작은 용병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 그들은 각종 의뢰를 받아 수메르 전역을 돌아다녀서 정부가 많을 거야 수메르 성의 방어를 책임지는 도금여단 30인단은 역사가 가장 오래된 여단 중 하나야 여단 간의 사물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일도 맡고 있지 30인단? 정말 이상한 이름이네 처음 설립할 때 있었던 인원소에서 이름을 따온 거라고 들었어 30인단의 아스판드 고문이라고 있는데 우리와 친분이 꽤 있거든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명성이 자자하고 여단 내에서도 아직 힘이 있어 그분과 연락하는 걸 도와줄게 30인단의 본부인 취사청에 가서 그분을 찾으면 돼 행운을 빌어 수메르 회사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을게 좋아! 그럼 이제 취사청으로 가보자 흔히 흐하! 아하하 빛나는 풍속으로나 사람을 기분 좋아지게 어서 오게 모험가 길드에서 소개한 사람이라고 이미 연락은 받았다네 만나서 반가워, 아스판드!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왔어! 그렇구만, 그래서 캐서린이 날 찾아오라고 한 거군 하하, 하긴 우리 도검여단의 인맥이 넓긴 하지 하지만, 풀의 신을 만나게 해달라는 건 어렵겠어 으이, 잠깐만! 너무 단호하잖아! 하하, 어쩔 수 없네 우리 도검여단 사람들은 신앙심도 없고 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거든 허공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자네들보다 적을 거야 우리는 사막에서 시작됐고 그곳의 신은 아주 오래 전에 사라졌지 그 후로 도검여단은 스스로 밥벌이를 했으니 신의 도움은 바라지도 않아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수메르 사람이라면 대부분 작은 쿠사나리 화신에게 큰 관심이 없을 거야 왜 그렇게 된 거야? 아카데미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그들이 수메르의 진정한 관리자니까 그들도 신을 믿긴 하지만 대다수는 아직까지 위대한 루카데바타를 믿지 그들은 수메르를 만들고 허공을 남긴 건 위대한 루카데바타고 작은 쿠사나리 화신은 그걸 개성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네 일반 백성들도 아카데미아의 영향을 받아 위대한 루카데바타를 더 많이 이해하고 경배하지 게다가 작은 쿠사나리 화신은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 아카데미아도 그 신의 소식을 거의 전하지 않고 그래서 수메르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신 정도로 생각할 뿐이지 정말? 듣고 보니 작은 쿠사나리 화신이 불쌍한 것 같아 누군들 알겠나? 그건 우리들의 생각일 뿐 지혜의 신은 이 세상의 허울뿐인 명성 따윈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모르지 아스판드! 얘기해줘서 고마워! 별 말씀을 모험가 길드의 부탁인데 당연히 들어줘야지 아스판드가 말해준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아 다들 푸레신에게 관심이 없는 데다 허공이 알 필요 없다! 라는 말까지 하잖아 수메르 성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알아봤지만 가면 갈수록 얻는 정보가 없는 것 같아 정말 수메르 성이 작은 쿠사나리 화신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까? 어? 너희 혹시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한테 관심 있니? 넌 누구야? 듣자하니 너희는 수메르 성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 같은데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의 정보를 묻고 다니는 모양이네 아, 미안 소개를 잊었네? 난 두냐르자드라고 해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의 충실한 숭배자야 뭐, 진짜? 그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알아? 그건 당연히 모르지 하지만 방금 그 대화를 듣고 푸레신에 관한 전설이 떠올랐어 물론이지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거대한 재난이 들이닥칠 거라는 예언을 들었대 그는 불안에 떨다가 푸레신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어 그분의 지혜를 얻어서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게 말이지 그 사람은 사막을 건너고 온 우림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시련을 견뎠지만 푸레신의 모습은 보지도 못했대 아, 신이 날 버리신 게 분명해 라며 절망에 빠졌고 모든 걸 포기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려고 했다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결국 재난이 들이닥친 거야 하지만 푸레신을 찾으러 다니면서 많은 걸 깨우친 덕에 그는 자신의 힘으로 그 난관을 극복했어 그리고 그 순간 새 한 마리가 날아와 그의 어깨에 앉았어 그 새가 바로 푸레신이었던 거야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신을 찾는 자여, 이제 알겠는가? 넌 이미 날 찾았으며 지혜의 흔적도 찾았구나 우리는 길가의 꽃과 풀 사이에 있고 찬란한 햇빛 아래 있고 잡을 수 없는 바람 속에도 있다 네가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든 존재한다 고마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기분이 나아졌어 생각해 보니 이 이야기도 푸레신께서 변하신 모습일지도 몰라 두냐르자드! 넌 작은 쿠사나리 화신을 숭배한다고 했잖아 뭔가 다른 이야기 또 없어? 물론 있지! 혹시 그거 알아? 아, 저기...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볼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뭐, 잠깐만! 무슨 일인데! 저 사람들 누군가를 찾고 있나 본데? 방금 그렇게 도망간 걸 보면 설마... 두냐르자드를 잡으러 온 건가? 안돼! 겨우 작은 쿠사나리 화신의 단서를 찾았는데 절대 잡히게 할 수 없어! 저 사람들을 따돌리고 얼른 두냐르자드를 쫓아가자 이바 너희들! 혹시 보라색 상에 하늘색 치마를 입은 갈색 머리 소녀 못 봤어? 우리가 찾고 있는 사람이야 아, 팔에 붕대를 하고 있지 않아? 맞아, 그 사람이야! 어디로 갔는지 봤어? 응, 저쪽으로 가던데? 어서 쫓아가자 히히, 성공이야! 우리도 얼른 두냐르자드를 따라가자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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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냐르자드! 여기 있었구나! 멀리 도망간 줄 알았어!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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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히히... 널 쫓아오는 녀석들은 우리가 따돌렸으니까 걱정 마! 히히 히 sporty 익스픔 용 included 네, 항구 쪽에 있는 술집으로 가자 아무도 내가 거기로 갈 거라곤 생각 못 할 거야 좋아, 바로 출발하자! 뒤에 바짝 붙어! 우리가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게! 내 말 들어, 틀림없으니까 안 잡았네, 빨리 팔아버려야지 해야지... 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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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아, 여기라면 절대 못 찾겠지? 그만둬, 데이아 아가씨,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길에서 우연히 만난 외국 여행객이야 너희들이 날 찾고 있어서 숨는 걸 도와줬을 뿐이야 그렇군요, 이제 너희들과 상관없으니 이만 떠나 잠깐, 넌 누군데? 왜 우리를 쫓아내는 거야? 난 두니아르자드 아가씨의 경호원이다 아가씨를 안전하게 집으로 모셔가려고 왔지? 아가씨, 저랑 돌아가시죠 오랫동안 집을 비우셔서 어르신과 사모님이 걱정이 많습니다 내가 안 돌아가겠다면? 전 당연히 아가씨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죠 그래야 서로 편할 테니까요 계속 고집 부리시면 강제로 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 두니아르자드가 돌아가기 싫다는데 왜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끼어들지 마 아가씨, 죄송합니다 제가 아가씨의 경호원이긴 하지만 제 고용주는 아가씨의 부모님입니다 전 고용주에게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어요 얼마야? 네? 얼마를 줘야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을 안 들을 건데? 두 배? 두 배? 세 배? 시간을 좀 줘 그 정도는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 아가씨,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가씨가 저희 도금 여단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해야겠군요 제가 돈을 좋아하긴 해도 원칙을 위배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가씨를 찾아온 건 고용주가 시켜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양심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몸도 안 좋은데 이렇게 무리해서 돌아다니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 아가씨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고집 좀 그만 피우세요 아니, 틀렸어 내 상황은 내가 더 잘 알고 지금 뭘 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 제멋대로인 건 아버지와 어머니야 두 분은 내가 집에 있든 밖에 있든 내 상태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잖아 심지어 내가 먼저 이 얘기를 꺼나면 항상 피하셨어 데이야, 너도 우리 집에 오랫동안 있었으니 알잖아 어머니와 아버지가 힘든 거 나도 알고 날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 하지만 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분이 또 있어 그분이 날 구원해 주셨거든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우리 부모님을 향한 것과 똑같아 이건 내 인생이고 내 마지막 기회야 그러니 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아가씨, 그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해 적어도 나한테는 의미가 있어 하, 알겠습니다 이제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고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아가씨의 결심을 존중해서라는 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데이야, 정말 고마워 아까는 급한 마음에 너한테 무례하게 대해서 미안해 돈 이야기까지 하고 괜찮습니다 돈을 좋아한다고 한 사람은 저니까요 이 문제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군요 일이 생각보다 커졌고 집안의 모든 경호원이 출동했으니까요 어르신 앞에서 아가씨를 감싸주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번 한 번만 나오실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엔 적어도 방 주변은 정리하고 가세요 그리고 외출하시는 동안 누군가는 아가씨를 보살펴야겠죠 아가씨,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절 고용하는 건 어떤가요? 그러면 모두에게 좋을 겁니다 보수는 어르신이 주시는 반만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신 뒤에요 좋아, 그렇게 하자 둘이 잘 해결해서 다행이야 괜찮아, 갑자기 긴장이 풀려서 힘이 빠졌나 봐 아가씨, 무리하지 말고 이 가게에서 쉬면서 뭐라도 좀 드세요 걱정 끼쳐서 미안해 두 사람만 괜찮다면 같이 앉아서 좀 쉬자 알겠어 괜찮아지고 나면 작은 쿠사나리 화신에 대해 더 이야기해줘 이게 누구야, 테이아잖아 반년 동안 어떻게 코빼기도 안 볼 수가 있어 호마야니 가문에서 경호원으로 있다는 말은 들었어 옛날에는 경호원 일이 싫다고 하지 않았나? 적응하고 나니 괜찮더라고요 사장님, 메뉴판 좀 주세요 오케이! 혹시 이분이 호마야니 가문의 아가씨? 아가씨가 이렇게 직접 행차하시다니 저희 가게 최고의 요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사장님, 고맙지만 괜찮아요 제가 지금 돈 쓸 곳은 많은데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어서 최대한 절약해야 하거든요 아, 이 두 사람에게는 최고의 요리를 준비해 주세요 제 새로운 친구들에게 대접하고 싶네요 뭐? 우리가 돈 내야 돼? 음... 비싼 고급 요리를 먹고 싶지만 경비에 한계가 있으니까 평범한 걸 먹어야겠네 그럼 코코넛 수탄 전병은 어떤가? 우리 가게 시그니처 메뉴인데 가격도 저렴해 저기 저분들이 드시고 있는 음식이야 으악, 거뭇거뭇하고 푸석푸석해 보여 저건 안 먹을래 이봐, 내 슬라임 요리에 불만 있어 두냐르자드, 수메르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작은 쿠사나리 화신한테 관심이 없었어 넌 어떻게 하다가 그의 신도가 된 거야? 페이몬, 네가 전에 프레신을 만나는 법을 아냐고 물었지 방법은 모르지만 난 내가 프레신을 만난 적이 있다고 생각해 으악, 정말? 응, 어릴 때 몸이 많이 아파서 대부분 시간을 방에 누워 있곤 했어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이 모습으로는 친구도 사귈 수 없었고 허공에서도 아무런 지식을 얻을 수 없었지 어렸을 때 난 꿈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었어 그러다 한 번은 심하게 아파서 며칠 동안 깨어나질 못했지 어느 날 밤이었는데 정신 차리니까 방에 아무도 없더라고 정말 무서웠는데 움직일 수도 없고 소리 내올 수도 없었어 그 순간 머릿속에서 불과사이한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목소리는 내게 말했어 두녀르자드,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울지도 말렴 두녀르자드,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울지도 말렴 누구세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난 너에 대한 모든 일을 알고 있어 정말요? 물론이지 네가 천둥번개를 무서워하는 것도 아침에 약 먹기 싫어하는 것도 엄마 치마에 있는 꽃잎을 세는 걸 좋아하는 것도 말이야 정말 다 아시네요 두녀르자드, 무슨 소원을 빌고 싶니? 소원이요? 음,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전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음, 넌 아직 어린아이잖니? 어린아이는 다 소원이 있던데 네 소원을 말해보렴 내가 들어줄 수도 있잖아 그럼 제 병을 고칠 수 있나요? 미안하지만 지금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럼 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어 좋아,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게 병이 악화되고 몸이 많이 아팠지만 그 목소리가 자주 나타나서 날 격려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 알고 보니 창 밖에는 번화한 수메르성이 있고 수메르성 밖에는 무성한 우림이고 우림 밖에는 방사벽이랑 사막 그리고 티바트가 있더라 마침내 병세가 잦아들었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 이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했더니 어머니는 내가 꿈을 꾼 거라고 하셨지 하지만 그 소리는 내 환상 속의 소리가 아니었어 그 전에 한 번도 티바트에 대해 들은 적이 없거든 맞아, 틀림없어 만약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난 이 세상이 궁금하지 않았을 거고 글자를 배우지도 않았을 거야 책은 더더욱 읽지 않았을 거고 그 목소리가 지혜를 접하게 해줬으니 분명 프레신이 틀림없어 난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 이렇게 뛰쳐나온 거야 화신 탄신일을 준비할 거거든 화신 탄신일? 그게 뭔데? 화신 탄신일은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의 탄신일이야 현자들이 그분을 발견한 날이기도 해 실은 아주 오래된 명절이지 처음에는 위대한 루카데바타님의 탄신일을 축하하기 위해 시작됐고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이어졌어 날짜가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의 생일로 바뀌었을 뿐이야 작은 프레신이 수메르에 막 도착했을 때 수메르 사람들이 다들 엄청 기뻐했다고 들었어 그래서 이 명절이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대 하지만 아카데미아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은 천천히 이 날을 잊어가기 시작했지 수메르에는 루카데바타님과 관련된 날이 많은데 아카데미아가 준비를 맞곤 해 반면 화신 탄신일에는 돈은 물론이고 아무런 성해도 보이지 않아 그 사람들은 작은 프레신의 탄생이 루카데바타님이 진짜 돌아가셨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 날을 축하할 마음이 없는 거야 으, 정말 너무해 맞아, 너무해 루카데바타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지만 작은 프레신도 몇백 년 동안 묵묵히 수메르를 지켜오셨잖아 다른 사람도 있는데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바자르의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화신 탄신 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옛날에는 그쪽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별다른 방법이 없었거든 그런데 최근에 바자르에 사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됐어 그에도 마침 작은 프레신의 신도야 그래서 이번 축제를 잘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에 내가 저축한 돈을 모두 그녀에게 줬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거든 잠깐만요, 아가씨 설마 그 친구가 집에 꽃을 선물하러 온 닐루는 아니겠죠? 어, 맞아 며칠 전에 닐루가 품속에 무언가를 숨기고 허겁지겁 저택을 떠나는 걸 봤습니다 설마 아가씨가 뭘 준 건 아니시죠? 음, 내가 준 거 맞아 초반에 준비한 돈이 부족해서 닐루에게 내 치마 하나를 더 팔려고 했거든 실은 오늘도 닐루랑 같이 바자르에 가기로 했어 데이야, 너도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바자르는 이곳에서 거리가 좀 되니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아니야, 그럼 네가 너무 힘들잖아 제 말대로 하세요 아가씨가 걸어가면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고요 나중에 제가 어르신을 볼 면목이 없을 거예요 응, 물론이지 닐루도 작은 프레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걸 알면 분명 기뻐할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너도 반대로 가는데 네, 우ær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거 알감도 안 해 니 그런 생각은 식견이 좁아서 그런 거야 요런 거 아니야 이 식견이 좀 짓게 된게 그런데 근데, 엄마는 속 재료가겠습니다 잘 모르고 싶네요 뭔가 그 식견이 조금SUES 뭐 그런 거 아니지 네, 우리 식견이 좀 굽고 싶다 네, 그렇게 생각들을NS 너무 좋아요 ㅎㅎ 그래, 너가 그럼 그런 생각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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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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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탄신 축제를 위해 그렇게 오래 연습했는데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네? 우리의 꿈이지. 때가 되면 네 몫까지 열심히 할게. 닐루는 무슨 공연을 하는데? 화신의 춤을 추려고 하는데 그건 화신 탄신 축제의 가장 중요한 행사야 드나르자드, 두 사람한테 이 축제의 기원에 대해 알려줬어? 루카데바타님과 작은 프레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줬어 좋아, 그럼 내가 이 축제가 제일 처음 시작됐을 때 이야기를 해줄게 이 날이 화신 탄신일이라 불리는 이유는 화신이 탄신을 축하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야 아주 오래전에 루카데바타님이 생일을 보낼 때 친구들이 연회를 준비해 축하해드렸어 연회에서 몇몇 신들이 술을 취했고 그 중 한 분이 흥에 겨워 악기를 연주했지 그러자 루카데바타님은 노래를 부르고 화신님은 춤을 추기 시작했어 화신님이 춤을 추다 풀을 밟았는데 그 자리에 엄청 아름다운 파디사라가 자라난 거야 자웅빛 꽃잎이 찬란한 무대를 장식했고 신들은 모두 아, 시간이 영원히 이 순간에 멈췄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했어 그건 이야기 속의 신들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그렇게 느끼는 걸 거야 이제 그 신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춤을 추고 축하하는 전통은 이어져 내려왔어 내가 입은 이 옷도 화신님의 자퇴를 모방하기 위해 설계된 거래 비록 보잘것 없는 인간이지만 생일의 주인공께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야 닐루라면 우리의 축복을 작은 프레신께 전달할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보니 무대 주변에 파디사라를 준비했구나 파디사라는 화신님의 상징이잖아 다만 화신님이 돌아가시면서 진정한 파디사라가 같이 멸동돼서 아쉬워 맞아, 루카데바타님이 화신님을 기념하기 위해 만드신 파디사라도 결국 화려한 자웅빛을 재현하지 못했어 화신님이 춤을 추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정말 부러워 내 무대도 그렇게 된다면 아니, 구석에라도 좋으니 진짜 파디사라가 두 송이만 있어도 더 소원이 없겠어 맞다, 여행자 페이몬은 어때? 화신탄신 측들에 관심 있으면 같이 참여하지 않을래?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 생일에는 그분의 숭배자들이 다 이곳에 모이거든 그분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고 싶다면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응, 두나리자드 말이 맞는 것 같아 당연히 보고 싶지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그럼 두 사람 다 화신탄신 축제에 참석하는 걸로 약속한 거야? 두나리자드, 이번에 고른 무대 장식을 보여줄게 여행자 페이몬은 관심 없으면 주변을 둘러보고 와도 돼 가자르 주민들은 모두 작은 쿠사나리 화신을 좋아하고 화신탄신 축제를 엄청 기대하고 있어 그럼 주변을 둘러보고 오자 위대한 루카드의 마사가 남긴 보물은 아니겠지 우와, 머리가 금색이야 게다가 옷도 우리랑 다르네! 외국에서 왔어요? 그거 알아요? 이제 곧 화신 탄신 축제가 열려요 축제 때는 재미있는 놀이도 엄청 많고 꼬치기사 파리스가 사탕도 나눠줘요 무대를 이렇게 고치다니 정말 훌륭하네 이번 화신 탄신 축제는 꽤 잘 될 것 같아 바자르라는 곳은 잘 모르지만 이곳 사람들은 노래와 춤을 좋아한다고 들었어 아휴, 아카데미아가 특히 그걸 싫어하지 아, 이곳에서 파는 연지도 괜찮던데 향이 다른 데서 파는 것보다 오래 가고 피부에도 자극이 없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었을 뿐이야 설마, 위대한 루카데바타가 남긴 보물은 아니겠지? 올해 화신 탄신 축제가 잘 진행되면 바자르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물건에 살아올 거야 화신 탄신이래, 어떤 축제 간식들은 여기서만 살 수 있어 수면의 성에도 안 팔아 게다가 노래, 춤, 맡기라면 바자르 사람들이 자신 있거든 아카데미아가 좋아하든 말든 이런 게 빠지면 축제가 아니지 액세히 쪼고 싶어 아카데미아가 낙지 아카데미아가 낙지 아카데미나 아... 정말 예쁘다! 처음 널 봤을 때랑 느낌이 전혀 달라졌어 하신탄신 축제를 위해 장식품을 조금 추가했어 이것 좀 봐 네가 직접 한 거야? 진짜 대단하다! 극장 사람들의 무대 의사는 대부분 다 스스로 만들어 넌 모르겠구나 주바이루 씨는 옷도 만들고 소품까지 만드셔 그래, 이 왕관 한번 써볼래?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던데 그래도 돼? 물론이지 전세를 의하면 화신님 머리에 엄청 예쁜 뿔이 있어서 왕관을 이렇게 만든 거래 드나르자드는 예쁘니까 이걸 쓰면 분명 화신님 같을 거야 공동체의 여행을 기원하고싶습니다 그러한 걸 저게 말했을 때 그녀의 차관은 나의 전세를 가득했을 때 정말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고 공사할 미세를 볼 수 있는 거 있나? 앰이 가 필요해 이북은 최고의 강의는 주툰의 강의야 화신 단신 축제의 춤추는 의식이라 나도 젊었을 때 졌었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화신님의 춤은 루카데바타님을 위해 추는 건데 우리는 왜 작은 풀의 신에게 춤을 보여주는 거냐고 물은 적이 있단다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지 루카데바타님만큼 작은 풀의 신도 훌륭한 신이셔서 화신님이 작은 풀의 신을 알게 되면 그분의 친구가 되어 축하해 줄 거라고 말이야 요즘은 화신 단신 축제도 예전 같지 않아 이번에는 부잣집 아가씨가 돈을 많이 내서 이렇게 성황리에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 들었단다 이 부근 최고의 강의는 윗즌의 강의야 이 부근 최고의 강의는 윗즌의 강의야 좋은 물건만 취급합니다 으에? 저기 저 사람! 캐서린 같은데? 으흐흐 그러고 보니 내 기억 속에 캐서린은 항상 모험가 길드 카운터에 서 있었어 한 번도 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네 으흐흐, 캐서린! 응? 아, 여행자와 페이문이구나 만나서 반가워 우와, 이게 휴식을 즐기는 캐서린인가? 정말 달라 보여, 캐서린은 언제 어디서든 별과 심연을 향해...라고 하는 줄 알았어 카운터에 서 있는데 그렇게 복잡한 기능은 필요 없거든 그래도 항상 같은 말만 하고 같은 동작을 하면 똑같은 폰타인 영화를 계속 틀어놓는 것처럼 인생이 재미없어지지 않을까? 너희들도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거잖아 우리가 각지의 풍습을 체험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진짜 목적은 여행자의 가족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야 지금처럼만 하면 돼 진정한 답은 종점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찾을 수도 있거든 아, 비슷한 말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 아, 맞다! 캐서린은 여기에 무슨 일로 온 거야? 좋아한다기보다는 최근에 여기 분위기가 좋길래 둘러보러 온 거야 축제가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면 그것만으로 존재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 캐서린, 그럼 다음에는 모험가 길드에서 만나자 어, 맞다! 네 덕분에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이 도시 사람들이랑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너희에겐 풀 원소의 축복이 깃들어 있어서 분명 도시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 거야 그럼, 난 먼저 가볼게 오늘 본 캐서린은 평소와 정말 다르네 여행자 페이먼 데이야, 무슨 일 있어? 아가씨께서 너희들이 풀의 신을 만날 방법을 찾는 걸 아시곤 뭔가 도와주고 싶어 하시잖아 그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잘됐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너희를 데리고 만나볼 사람이 있어 아가씨는 피곤하신지 닐로한테 가서 쉬고 계셔 아가씨를 집에 데려다 드리고 올 테니 취사청 앞에서 만나자 응, 알겠어 취사청으로 가서 데이아를 기다리자 아가씨는 기분이 안 좋아서 항구에 있다 온 거라고 어르신이랑 사모님을 설득하느라 오래 걸렸어 고마워 아가씨가 이렇게 기뻐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야 두 사람이 없었다면 한참 전에 집으로 끌려갔겠지 데이야, 처음에는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두 년의 자두한테 그렇게 신경 쓰는지 몰랐어 아이, 난 경호원이잖아 게다가 지금은 아가씨가 내 고용주이기도 하고 이건 직업적 소양이야 히히, 부끄러워한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일을 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고 싶어 잡담은 잊지 마고 취사청으로 가자고 너희에게 길을 안내할 수 있을지는 그곳에 있는 사람한테 달렸어 어르신! 어르신! 데이야 아니냐? 여긴 어쩐 일인가? 이런, 이건 또 무슨 조합이지? 아, 아는 사이셨군요 응! 아까 모험가 길들 소개로 와서 작은 쿠사나리 화신에 대해 물어봤거든 음, 그렇군 어르신, 루크샤 형님은 안 보이네요? 이 두 사람 대신 그 절도 사건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는데 알려줘도 될까요? 루크샤는 아카데미아에 갔다 대현자가 수메르성 방위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각지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불러왔거든 어쨌든, 네가 말을 꺼냈으니 이 일은 내가 허락하마 들려줘도 무방하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실은 얼마 전에 아카데미아에서 물건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게 프레신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그분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 흠, 그건 너무 독단적인 발언이야 내 생각에 그 일은 아카데미아와 연관이 있는 것 같네 얼마 전에 아카데미아가 사막에 있는 아루마을에 가서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정부가 유출됐는지 오는 도중에 약탈을 당했네 대현자가 이 일을 중요시해서 풍기관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단서를 조사하고 있지 지금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물건이 오르모스 항구에 있다는 거야 오르모스 항구 들어본 적 있어? 수메르성에서 출발해서 강가를 따라 남쪽으로 가면 그 항구에 도착할 수 있어 수메르에서 가장 큰 무역항이야 아무리 아카데미아라도 그렇게 먼 곳까지 통제하진 못하기 때문에 거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야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지 잃어버린 물건은 허공과 지식이랑 연관이 있네 게다가 신과도 관련이 있는데 내 입장에선 더 이상 말해주기 곤란하구만 관심 있으면 오르모스 항구에 가서 직접 알아보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자면 어르신, 학생들은 다 수메르성에 있는데 오르모스 항구에는 뭐하러 가는 겁니까? 헤헤, 관심 있으면 직접 가서 알아보게 관심 없습니다 요즘 호마야니 가문 일만 해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참, 오르모스 항구에 가게 되면 조심하도록 해 그곳에 있는 일부 도금 여단은 수메르성만큼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심지어 저광을 위해 수메르를 되찾자! 라고 외치고 다니는 극단적인 여단도 있는데 요즘 세력이 급속도로 강해져서 어르신도 골치 아파하시거든 흠, 사막의 저광이 죽은 지 이미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활이니 뭐니 이상한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닌다니 정말 어이가 없지 모두가 어르신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막 주민들은 오래전에 황야를 떠났어도 아직까지 자신의 신을 원하니까요 여행자, 내가 줄 수 있는 정보는 대충 이 정도야 두 사람 다 정말 고마워 수메르성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이게 끝인 것 같아 이제 오로모스 항구에 가보자 아가씨는 화신 탄신일에 두 사람과 만나길 기대하고 있어 그날 꼭 와! 좋아, 그럼 화신 탄신일 때 보자구 뭐? 화염 갈기의 사자 데이아가 이렇게까지 자네들 편을 들어주다니 정말 대단하군 30인 단이 아카데미아 소속은 아니지만 고용 관계라서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네 여다가 우리는 수메르성에 안전을 지켜야 하거든 아카데미아가 뭘 잃어버렸는지 왜 자네들한테 학생인 척 하라고 했는지는 그럼 직접 가서 알아보도록 하게 취사청은 오랜만이라 어르신과 몇 마디 더 나누고 갈 거야 옛날에 나를 많이 챙겨주셨거든 수메르성 항구에서 출발해서 강을 따라 남쪽으로 가면 오로모스 항구에 도착할 수 있어 배를 타면 더 빨리 도착할 거야 그럼 조심하고 화신 탄신일날 보자구 다시 가보고 싶어 그치? 벌리어 그치? 벌리어 그치? 벌리어 그치? 벌리어 그치? 벌리어 그치? 벌리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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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